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여기 며칠 그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우리 연구원들이랑 같이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어 저는 이 투자를 가르치면서 훈련을 가르치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간섭을 하는 그 저의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죠 예 제가 직접 이렇게 좀 좀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역사나 철학이나 현장 답사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현장 답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하죠 뭐 현대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고전 건축도 마찬가지 전통 건축도 마찬가지고 또 뭐 현장 답사들 있잖아요 역사적인 현장들 그런 데를 많이 좀 데리고 다녀요 왜냐하면 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뭐냐 투자라는 훈련이 많은 분들이 뭐 재무제표나 이런거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저희 케미 철학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을 지켜내는 것이고 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야 뭐 좋은 주식 사 가지고 기다리면 되죠 올라갈 때까지 이게 뭐가 이렇게 어렵겠어요 그쵸 아니 돈을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삼성전자가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가 거기에 무슨 방법론이 뭐가 필요해요 예 그쵸 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지켜낸다라는 건데 어떻게 지켜낸 거냐면 해석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해석능력이 삶에 대한 해석능력 현상에 대한 해석능력 그래서 이제 그런 많은 현장 답사를 가게 되면은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시간을 주고 한번 스스로 해석을 해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은 자신들의 해석능력이 얼마나 현상을 보는 해석능력이 그건 이제 전문 용어를 제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감각적인 거거든요 감각적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 보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해석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죠 어떤 친구는 특출나게 그걸 잘하는 친구가 있고 대부분은 그걸 이제 느끼는 게 어렵거든요 예 그쵸 예 근데 그런 걸 다시 또 이제 재해석해 주고 서로 그렇게 하나 가다 보면은 어 이번에 뭐 소세원을 갔다 왔는데 소세원도 갔다 오고 가고 뭐 여러가지 뭐 여러 곳을 이렇게 들려 들렸는데 그런 걸 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진다 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런 능력들을 배합하는 것은 뭐냐면 어 세상은 어떤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전통적인 어떤 그런 좀 유명한 그런 데 말고도 우리가 삶의 일상적인 곳 어떤 수몰 현장도 갔다고 그랬어요 수몰 지역도 갔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능력을 키워나가는지 어떤 현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는 인간은 항상 전문성이라는 것에 질질 끌려 다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운빨로 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운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그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컨트롤해 나가느냐가 결국은 나의 삶을 변동성인데 운이라는 것은 변동성이잖아요 그 변동성이라는 것에서 내가 어떻게 어 내가 주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 주체성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 그 주체성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답사를 많이 다닙니다 답사를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투자를 합시고 그냥 이렇게 뭐 재무제표만 보고 차트 보고 이런 걸로만 자꾸 하다 보면 인식의 한계에 부딪히게 돼요 나중에 그러면 그 부를 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릇을 담아야 되는데 쏟아지는 비를 갖다가 담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컵 하나 들고 나가 가지고 받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분석해 봐야 컵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는 능력은 이거를 이 그릇의 사이즈를 바꿔나가는 것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우리의 부의 사이즈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은 고전이라든지 역사와 철학과 현장을 다니면서 풍요롭게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젊은이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고전의 어떤 얘기들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 얘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답사를 다니는 거지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니다 보면 늘 같은 곳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다양성을 발견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어떤 지인이 지인을 통해서 알기 지인이 알려주신 분인지 뭐 이렇게 어떤 분께서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S&P 지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멘토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고 S&P 지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분은 뭐 S&P하고 뭔가 관계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이신가 본데요 아니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요즘엔 뭐 아무나 이런 얘기를 하시죠 다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런 차트를 보내주셨어요 보이시나요 이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신용증거금이고 파란색이 S&P 지수라는 거죠 빨간색이 신용증거금이고 파란색이 S&P 지수라는 거예요 2008년 모기지 사태 때와 그래프가 흡사합니다 오히려 훨씬 커졌다고 하네요 이거 뭐죠? 여기가 2008년도 모기지 쇼크인데 이때부터 2009년도까지 2009년도까지 2007년도 2009년도까지 신용이 확 줄어들고 신용증거금이 확 줄어들고 S&P 지수가 확 뛰었어요 이제 법을 이때도 그래서 폭락했다는 거죠 S&P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폭락했다는 거죠 이렇게 2017년도까지 이렇게 S&P 지수가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 신용증거금이 참 신용증거금이 꾸준히 들어 들고 그 다음에 S&P 지수가 올라갔네요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또 신용증거금이 확 떨어지고 여기처럼 확 떨어지고 여기 빨간색처럼 그 다음에 S&P 지수가 또 확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버블이니까 또 이렇게 S&P 지수가 또 여기서 이 지점인가 봐요 확 떨어지고 신용증거금 확 올라가지 않냐 그러니까 버블이라서 굉장히 위험하다 결론은 지금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질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투자하지 말라 그래야죠 투자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질문하시려면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상식이에요 자 2008년도 무기시적 끝에 S&P 지수가 확 떨어졌어요 2009년도까지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갔잖아요 아 요거 떨어지고 요거 올라가면 되지 이게 뭔가 문젠데 이게 지금 신용지수가 뭔 상관이에요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럼 여기서 떨어졌으니까 확 다 팔고 이제 여기서 들어오겠다고요 1400대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1400대 들어오셨다 한다면 그럼 여기서 또 타이밍만 잡아가지고 또 탁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핏이 버핏 같은 사람들이 이런 차트 보면서 피터 렌치나 이런 사람들이 차트 보면서 어 좋아 이거 벌어졌어 코카콜라 질레트 다 팔고 다 팔고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는 점에서 들어가야지 이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자산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S&P 지수가 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만 버블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97년도부터 온 역사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계속 줄어들잖아요 신용지수가 지금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얘는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즉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게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버블의 진폭이 더 커진 버블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이런 걸 근거로 버블이라고 그냥 그냥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긴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화폐에 버블이 생기기 때문에 화폐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버블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2007년도에 찍어낸 돈하고 지금까지 찍어낸 돈의 차이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버블의 기간을 이게 버블이라고 말하는 그 버블이라는 기간이 자산버블이라는 건데 이 자산버블은 화폐를 찍어낸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갈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그리고 SNP 지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문제가 다시 통합과 이거 보세요 아니 보세요 분열과 통합을 반역하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2099년도에 맞물렸던 신경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계속 지금까지 10년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요건 이렇게 짧고 요건 이렇게 길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문제가 발생했느냐 안 해냐면서 버블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러분들 지수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자기 자산을 시세가 날 때까지 기다리죠 1400대 떨어질 때 이전에도 주식 가지고 있던 거 지금도 갖고 있어서 500% 600% 하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무슨 투자를 우리가 지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자들은 투자자들은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저는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저는 변동성 지수도 안 봐요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저는 그 뭐야 제가 차트 분석할 때 저는 그 이동평균선 따위도 보지도 않아요 스타캐스틱 아예 보지도 않고 과거의 변동성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제가 기초학습이나 이런 멘토링 수업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가르쳐주나 그러면 저는 훨씬 더 명확하고 정확한 원칙선 그걸 알려드립니다 저는 그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런 지표나 이런 거 가지고 미래를 미래 따위를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투자하시면 투자는 못하는 겁니다 이거 들도 덜덜 떨죠 그러면 그러면 이 지점에서 지수가 지금 폭락해서 이 지점에서는 여러분들 담아야 될 거 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이 실현을 시세를 낼 때까지 수익 실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게 투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처음에 선택할 때 이미 80%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릴 때 이미 80% 다 결정됐다 그래요 그냥 나머지 20%는 당신이 얼마나 그 20%의 원칙을 지켜나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 회원님들한테 제가 짜드린 포트폴리오 시장 수행을 가만히 내비둬 때 넘어갔어요 다 여러분들 떨어질 때마다 샀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고 살 때 최소한 저평가된 것을 가지고 싼 것을 사서 나가다 보면 s&p 지수가 폭락하고 1400 떨어지고 800 떨어지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자산들이 나중에는 수천 프로 수백 프로를 간다 그게 여러분들 투자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지수 분석하고 있을 시간에 뭘 해야 된다? 좋은 자산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은 도움을 받고 멘토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순식간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자기들이 알아 자기 능력껏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지수 가지고 판단하고 요행을 바라고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 그런 거 투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가 나쁘냐? 투기가 좋죠 저 같은 사람 돈 벌게 해주니까 그렇죠? 남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나쁘겠어요 투기가 착한 마음을 갖고 하는 거죠 투기도 착한 마음을 갖고 하면 좋죠 뭐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지표 가지고 보지 마시고 좋은 자산을 발굴할 생각을 하세요 매일매일 그것만 연습해도 평생을 갑니다 전 지금 20년 동안 차트를 보고 살았어도 재무제표를 봐도 지금도 새로워요 지금도 늘 새롭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고전도 뻔한 얘기잖아요 하기 시습지 부렁여로와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이게 2000년 동안 인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늘 새롭다는 거죠 아 배운다는 것이 10살 때 다르고 20살 때 다르고 30이 다르고 지금 40이 넘어가는 이 순간에도 저에게 배운다는 의미는 제 인생에서 매우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지 않고 늘 같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답사를 갈 때도 같은 소세원을 10번 20번 가고 부석사를 수십 번을 가도 늘 새롭고 새로운 눈이 생기고 나이가 지날 때마다 사람이 새롭게 보이고 역사가 새롭게 받아들여지고 차트가 새롭게 보이고 재무제표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분석하고 내일을 점치고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S&P가 뭐가 문제예요 S&P가 S&P라는 거는 기업의 종합지수인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되는 거지 그쵸 S&P 보고 투자를 해요 S&P는 평균지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 1920년대에 50개 잘나가는 기업들 살아남은 게 90년대까지 G2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50년 살아남을 거라고 누가 보장해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 새로운 역사를 하는 것 그래서 공부든 투자를 하는 것이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은퇴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 정확하게 배우고 정확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자산을 발굴해 나가는 것을 본질적인 걸 공부해 나가야지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가 잘 되니 안 되니 하는 거 따지는 건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잠깐은 벌어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투자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보세요 주식시장은 절대 모두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요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95%를 어떻게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과 돈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저희 케미 철학이 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저기 함께 하는 사람들한테 큰 의미를 줄지요 진짜 투자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음 음